이제 알았어요 들려들면 그지? 아 이제 알았어요 그럼 보물은 뭐예요? 아니 1분 하하하하 오 난 면접권 잠깐만 고생하셨습니다 오오 오오 아 내가 뽑을게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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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아유 귀여워 아 민기 보러 오셨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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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빙기씨 멋있는데 보자 빙기씨 빙기쓰 빙기씨 미 ave 국룻 같이 기 준비 someplace 팀 피해자 매일 되게 마라톤을 그레토요 떨리거든요 오 멋있어 음 우리의 희생양 러빈이 한번 보여줘 갑자기 지평선 무대를 하는데 이걸 뭐가 이렇게 날라가고 있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날라가고 있고 빙빙이가 이렇게 두 손을 자유롭게 춤을 추고 있길래 뭔가 잘못됐다 이러고 있었는데 민기가 저때 이후로 연습도 많이 하고 그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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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맞아요 덕분에 잘 닫았지 잘 닫았다 감사합니다 굳잡을 수 없이도 갈망하게 되는걸 굳잡을 수 없이도 굳잡을 수 없이도 굳잡을 수 없이도 굳잡을 수 없이도 형이 같은 다 이렇게 잘 되는데요 짧았어요 저희 이렇게 앤서 활동 오늘 좀 귀여운 거 같죠? 머리도 좀 잘랐어요, 짧게. 이게 뭐야? 알겠습니다! 아 이거 전가요? 진짜 잘 만들었다 잠깐만 아니 아 고마워요 고마워요 또 만나요 시 이렇게 나왔는데 사랑해요 보리 질러라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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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리차 아 보리차 나왔습니다 뭐 좋아하세요? 아 시차 아 시차 나왔습니다 뭐야 저게 아 진짜 이런 거 너무 싫어 일심동체 일심동체 잘했어 일단 됐어 일단 됐어 아 잠깐만 일어서 하자 혹시 뭐 형이랑 현은 초기할 수 있어 아메리카노 우리 이렇게 만병의 선생 송암기 형님 형님 들어와봐 너 왜 지금 있다 한 번은 루 아니 단어리 못봤어 민희야 잘한 거야 잘한 거야 잘한 거야 너에게 진심을 전하고 싶어 야 너 구하러 왔어 뭐해 어 안녕 어 안녕 어 안녕 어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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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우 어 잘했다 아 아 아 우리야 우리 몰랐어 송초롱 하나 둘 셋 아 늑대 그럼 2000원은 무슨 늑대예요 보여주세요 하나 여우와 여우 그리고 또 버전에서 3개 있어요 이거 이제 송민기 특화모드라고 네 진짜 자, 준비하시고 하나 하나 둘 셋 두 번째 하나 둘 셋 세 번째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귀여웠는데 하여튼 그렇죠 원래 이게 민기통이거든요 요즘 F인 척하는 T라서 보냈는데 뭐라고 답장을 해요 답장 이런 거 보냈는데 근데 저는 오늘 하려고 했던 포즈가 있었대요 어제부터 준비를 하고 왔대 민희 요즘에 준비 많이 해 준비를 하고 왔대 민희는 뭐야 선물이야? 저는 리본을 모르겠지만 정말 칭찬합니다 이 브룹 쓰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에이티니를 위한 마음 근데 형도 대단한 거 같은데 저요? 저는 평범하죠 파이팅 어때요? 사랑해요 바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콘서트도 오늘 이렇게 막이 내렸습니다 비하인드 또 재밌게 봐주세요 사랑해요 출발하겠습니다 렛츠고 다음 멤버 렛츠고 감사합니다 내 핸드폰 우리가 두꺼 완성 왔다 갑자기 고생하셨지 오 갑자기 고생하셨지 오 진하고? 갑자기 고생하셨지 완전 내가 나를 덮친 것 같아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용 난이도 마이도 주님 즐거운 오늘도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잠시만요? Vietnamese